Q. 원압가 여기는 원압가고요 참치송 명산 이라고 말하겠지 흥끄러운 악병 공식으로 왔습니다 어제 콘서트 해가지고 지금 다들 피곤할 상태인데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신나게 드셔가지고 지금 안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카페 고개선물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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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으로 가는 거 보셔죠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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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번, 일곱 번 갔나? 많이 갔을 뿐 잡지는 못 했어요 잡지는 못 해봤고 잡지는 못 해봤지? 잡지는 구경도 못 해봤지 그럼 거기서 일단 그 시작 부분은 무조건 그 형이 그 한 거 그 잡지! 이게 딱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 쎄! 좋아! 임팩트는 아주 좋아 트로트 느낌으로다가 참치 댄스 하나 만들어줘 참치 댄스요? 그럼 여기 혹시 근처에 뭐 참치 잡히는 데는 없나요? 참치요? 우리나라도 이제 참치가 많이 잡혀요 여기서 남해 쪽으로 조금 내려가요 아 내려가야죠? 포항 쪽 여기서는 안 되고? 네 여기도 발라요 느낌이? 잡았어 형? 형 잡았어? 몰라 지금 뭔가 빡세 오! 저기 있다! 저기 있다! 우와 형님 커요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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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형님! 기가 막힌 노래 나오겠는데? 그러니까 나는 안 잡히면 노래 안 쓸라 했지 잡힐거야 형 혼자 쓰게 생겼는데? 잡힐거야 내가 처음에 약간 물음표 살짝 떴다가 어? 낚싯대가 왜 이러지? 라고 했는데 뭐라고? 약간 생겼더니 형 형! 아 얘가 형 형 거려요? 자살이 되면 되겠다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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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이 초심자의 행운이랄게 있지 있지 어? 뭔가 툭툭 치는데요? 가만히 가요 천천히 가 어? 쳤어 쳤어! 조그만데? 만색인가 걘가봐요 너무 큐트한데 친구가? 아 너무 큐트한 친구 잡아서 민망한걸? 형님 뭐 기다림으로 뭐 없나요? 기다림으로? 기다림을 주제로? 아 기다림을 주제로? 비트를 틀면서 할까요? 낚시를 그러면? 그럴까? 참치가 내게 말을 걸어 형! 나 좀 데려가 이런 느낌으로 나가 그때 마침 참치 내게 말을 걸어 형 형 나 좀 올려가지고 나 좀 데려가요 나 좀 데려가요 참치! 바로 참치 팔딱팔딱 뛰는 것은 내 물고기는 어디 갔나 그때 마침 참치 내게 형 형 나 좀 데려가요 아 바다 참치 말고 뭐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슈퍼 참치 슈퍼 참치 슈퍼 참치 나쁘지 않지? 슈퍼 참치 팔딱팔딱 뛰는 슈퍼 참치 좋은데? 슈퍼 참치 어디 갔나 참치 문어 문어 알차 피는 물고기로 하죠 좋았어 일단 1절까지는 다 만들었다 오! 상어다!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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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어 찐 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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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참봉해야겠다 저 내 집 봤어요 그래서 여기 빙글빙글 도는 거 아니야? 여기 엄청 큰 거 있는데? 문어 안 문었어 안 문었어 어디야? 오 여기 있다 오오오오오 잠깐만 문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상어를 상어를 놓치네 바로 앞에서 아 뭔가 한 마리만 더 잡히면 참치 잡았어 틀자마자 잡았어 틀자마자 물었어 렛츠고 참치 대박이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틀자마자 물었어 나 지금 장난 아닌데? 온다 온다 뭐야? 참치 아니다 아니다 참치네 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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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참치? 찐참치? 참다랑우 맞습니다 찐참치 대박이다 참치 참치 대박이다 참치 어떻게 참치가 잡히지? 나 너무 신기해 지금 약간 참치 포인트도 아닌데 참치가 잡히네 노래 제목은 참치다 도망이야 참치 노래를 틀자마자 참치가 잡혔네 거짓말 안 하고 형이 띵 띵띵 띵 하자마자 바로 얘가 팍팍팍 이러는 거야 네 일하러 갈 때 화보 찍으러 갈 때 그냥 형님한테 형님 뭐 저희 낚시 같은 거 뭐 하나 행운의 노래 같은 거 하나 만들까요? 뭐 물고기 잘 잡히자는 뭐 의미로 해가지고 그냥 시작한 건데 어디 뭐 이렇게 바다로 가거나 아니면 뭐 낚시하러 가신다 한 번씩 들어주십시오 행운이 깃듭니다 상어도 넣어도 되겠는데 가사에 그러니까 슈퍼 참치 발딱 뛰는 것은 네 내 물고기는 어디 갔나 참치면 어떠하리 상어면 어떠하리 상어면 어떠하리 상어면 어떠하리 상어면 어떠하리 내 낚시대를 물어주오 그때 마찬가지 내게 형 형 나 좀 데려가요 참치 슈퍼 참치 좋습니다 아 형님 참치 노래 만들길 잘했네 그러니까 바로 참치가 잡히네 심지어 상어도 보네 그러니까 상어까지 왔어 아 상어 잡았습니다 에전도 그거는 근데 솔직히 오늘 참치만 본 것도 대박이지 참치 잘 안 잡혀 맞아요 동해 강릉에서 그러니 참치 말도 안 되지 조금만 했지만 참치니까 그럼 그럼 제목 바꿔야 되나 싶었다 솔직히 좀 참치가 맞나 싶었는데 참치가 맞았어 참치가 맞았어 역시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콘서트도 고생하셨고 녹음도 잘 참치 참치 너무 맛있다 역시 참치지 참치 참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내가 좀 참치 한 요만 했으면 좋았을텐데 흐하하하 그렇게 한 요만했나? 예 그래도 이만은 했죠 오케이 이만 했.. 맞죠? 음 참치 슈퍼 참치 평균치 슈퍼 참치 슈퍼 참치 슈퍼 참치 슈퍼 참치 그때 마치 참치 내게 형형 나 좀 데려가요 참치 참치 오케이 오케이 동예바다 서해바다 내 물고기는 어딨을까 오케이 광어면 어떠하리 삼치면 어떠하리 상어면 어떠하리 상어를 조금만 뉘앙스 약하게 해서 상어면만 이렇게 살짝 오케이 삼치면 어떠하리 상어면 어떠하리 상어면 어떠하리 완전 간드러지게 오케이 내 낚시대를 물어주오 아 좋아요 들어볼게요 예 프리코러스 오케이 프리코러스 렛츠고 워어어어어 워어어어어어 워어어어어 슈퍼 참치 오케이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아우 재밌네 녹음이 이렇게 재밌는 거 오랜만이야 먼저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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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